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가문 아니었으면 당신은 대통령도 불가능했어요 전 국민들이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자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당신을 대통령 만들었냐 지금처럼 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반드시 자유통일 예수왕국 보금통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헌법학자 제1호 바로 김학성 교수님을 앞세워서 부정선거조사위원회를 다음 주에 바로 명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만의 간첩들을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체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반국가주의자들 국무회의 때 하신 말씀 반국가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바로 처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거의 간첩 수준의 대통령인 김대중 로무현 로무현 그리고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연방제 통일에 가여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 국민들의 절반이 사기를 당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 위반인 것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때 끝내게 돼 있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처럼 비가 오나 그 다음 뭐요 5년 동안 광화문에서 우리가 투쟁을 해서 이 문재인이가 나라를 해체시키고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려고 완성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 가문 세력에게 태클이 걸려서 이제 이 생명이 5년 연기되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딱 2년 반 밖에 없습니다 전반기 2년 반 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간첩 세력들도 인간인 줄 알고 대화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들을 다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대한민국을 지켜내려고 북한의 연방제를 막아내려고 여러분과 저는 눈이 오나 피가 오나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이겨야 돼요 10월 3일 전까지 천만 명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잘 알았어요 이제 국가의 내용을 잘 파악했어요 아까 조나단 목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연설할 때도 반드시 자유 총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고 우리가 또 주일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연설만 잘하면 뭐하냐고 실제로 행동을 옮겨야지 그랬더니 국무회의에서 이제 구체적 행동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 혹시 국무회의 영상이 있으면 한번 들어봐 주시고 자 들어봐 주시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신을 차렸고 가문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10월 3일 안에 반드시 자유 통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통일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제 우리의 고생길도 멀지 않았어요 한 달만 우리가 이제 목숨 들고 싸우면 우리는 자유 통일 해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저 세계 제2 국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열의 국무회의할 때 무슨 말을 했는가 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은지야 뭐하냐 너 빨리 이제 찾을 동안에 잠깐 기다리시고 왜 이 김대중이가 간첩이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할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이 할아버지는 벌써 해방되기 전에 남노동에 포섭된 사람 6.25가 일어났을 때 관광을 차고 지주들을 다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낙동강까지 갔다 온 인민군들이 북한으로 퇴각하니까 자기 친엄마가 말하기를 너는 지주 어른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대한민국에 살 수 없어 인민군을 따라 올라가라 그래서 북한 가서 24년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간첩학교로 부름을 받아서 4년 동안 간첩교육을 받고 남한 출신 임걱정 소설을 쓴 홍명희 부수상한테 특별 임무를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다른 간첩한테는 말하지 않고 이 할아버지 간첩에게만 말했습니다 너는 남한에 내려가서 간첩으로 활동하는데 임무를 부여하겠다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그래서 김대중은 46년도부터 벌써 북한의 포섭된 간첩이다 이 마리아 내 마리아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를 여러 번 강의를 했더니 김대중의 친아들들이 나를 고발했어요 사자명예훼손으로 그러나 그것은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가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제일 주범이 누구냐 이게 바로 바로 김대중이요 김대중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가문 아니었으면 당신은 대통령도 불가능했어요 전 국민들이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좌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당신을 대통령 만들었냐 지금처럼 하라고 맞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자유통일 예수한국 보건통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헌법학자 제1호 바로 김학성 교수님을 앞세워서 부정선거조사위원회를 다음 주에 바로 명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만 명의 간첩들을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체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반국가주의자들 국무회의 때 하신 말씀 반국가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바로 처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저 USB를 넘긴 문재인을 현장 체포하십시오 20회까지 2년형을 받은 저 조국을 빨리 감옥에다 가두란 말이에요 재판만 하지 말고 이재명을 빨리 체포하여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발동해서 재판 필요 없어요 재판이 왜 필요합니까 천하가 다 아는데 빨리 이재명을 체포하여 깜빵에 가두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우리는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99%는 이해를 다 했는데 한 가지 꼭지를 못 띄고 있어요 실현을 해달라 실현 실현은 뭐냐 바로 김문수 같이 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충실한 지도자들을 다 싹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두고 보십시오 나는 자칭 닫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여 앞으로 돌아올 일을 먼저 먼저 예견하고 국민들을 깨우치고 경고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 눈에는 환하게 보여요 보여 이제 2년 반 남았는데 빨리 다음 주 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결국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애국 강화문자유우파 여러분에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10월 3일 전까지 천만 명이 이 자리에 모여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서 항의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답장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망훈 너가 하자건들 해서 된 게 뭐 있어? 우리는 4년 동안 오래만 갖고 돈 내려면 냈고 그런데 뭐 있냐고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계속